홍 반장, 혹시 나 좋아해?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거든? 어? 아니, 그렇잖아. 신발도 찾아주고. 치과에 도와주러 온 것도 그렇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라는데. 강공평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. 이 형론 인생이 어디 있겠어. 이럴 때는 어차피 우산 써도 젖어. 이럴 땐 아니,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맞어버리는 거야. 그냥 놀자 나랑 목은 또 왜 그래? 목도리 저거 밀면? 아 목 디스크 있어서 보호대 괜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경 쓰이게 이게 옷 카페라고? 목 앞이 디스크에 좋은 음식? 어떡해 내가 부탁하면 한 곡 좀 뽑아주나? 나 그쪽이 좀 신기한가봐 서로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남극에 사는 펭귄이 북극곰을 만나면 이런 기분이려나? 좀 알아? 아니 몰라 아 근데 왜 올라와서 빨리 데려가? 초콜림도 나오면 반이 될까 싶어서 홍반장이야말로 손 넘어서도 지금? 그니까 찍고도 그렇게 편하게 넘으라고 선 아 이거 다시 시작하는 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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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신고.. 다음 주에 만나요 혹시나 좋아해? 예